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태현 김성훈이에요. 사실 저도 간력 보다가 알았는데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공식기념일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동학혁명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음력 달력을 썼잖아요. 1894년까지는 우리가 음력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역을 썼던 게 1895년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 동학혁명이 아무래도 PC화면 켜야죠. 이 동학혁명기념일이 양력으로 환산해서 지내기 때문에 5월 11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후에 낮방송 끝나고 급하게 준비를 해서 왔는데 사실 좀 TMI가 좀 추가돼서 시작은 좀 늦었어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공식기념일로 지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공식기념일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동학농민혁명 국가 공식기념일인가 아직 몰랐다고요? 네 물음표로 끝났죠? 그래서 준비를 해왔어요. 네 자 유의사항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2020년 현시국 상황을 연계해서 다룰 거기 때문에 아 근데 현시국 상황은 PPT 화면이 없어요. 그냥 제 캠으로 얘기할 거예요. 다른 시기에 다룰 때와는 좀 다른 관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 요소는 노란 딱지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 PPT 했다가 사진 자료를 많이 안 넣는 이유 중 하나가요. 이게 역사 관련한 자료들이 꼭 기록 사진이 꼭 되게 자극적인 것만 많이 남아요. 이 자극적인 것만 막 사진을 막 첨부하다 보면요. 아무리 좋고 유익한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를 떼 버리는 거 어떡해. 노란 딱지를 매겨버리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 컨텐츠가 좀 영상이 길다 싶으신 분들은 요즘 기계 좋으니까 재생속도로 조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한 페이지를 좀 유심히 보고 싶으시면 일시정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동안 동학농민운동이냐 동학농민혁명이냐 하는 좀 용어의 문제가 있었어요. 용어가 아직 확립이 안 됐었는데 이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가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거를 기념을 하느냐 1894년 그 봉건체제 개혁을 위해서 1차 봉기했던 것을 이제 그때부터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일제로부터 국권 수호를 목적으로 한 번 더 봉기를 했죠. 그래서 그동안은 뭐 농민전쟁이다. 뭐 농민운동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농민 반란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세도정치로 대표되는 조선 말기 때부터 우리나라가 유독 밀란이 많았어요. 홍경래의 나눠로 시작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도 북한에서는 홍경래의 난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아요. 왠지 아세요? 북한은 심지어 이과래의 난이도 되게 높이 평가를 받는 게 북한에서 일어났다 이거야. 하여간 그래서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 어쨌든 그렇고 2018년 특별법이 정식으로 이제 공포 시행이 되고 있고요. 공식 기념일은 2019년부터 했는데 이 황토현 전투 시점이 1894년 4월 7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4월 7일이 그 당시 우리나라는 태양력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태양력을 쓴 것은 1895년 의미개혁의 최초이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역사들은 우리가 양력 날짜로 환산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개천절, 한글날, 세종대왕 탄신일 등등을 양력으로 환산해서 지내죠. 스승의 날이 그래서 세종탄신이라고 겹쳐요. 그 세종탄신일을 양력으로 지내게 되면서 하여간 그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4월 7일을 이제 당시 태양력 날짜로 환산해보니까 5월 11일이 된 거예요. 아마 이거는 근데 환산이 쉬웠을 거예요. 1895년부터 우리가 태양력을 썼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으로 태양력을 쓴 날짜이기 때문에 1년 정도만 건너가면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환산이 쉬웠을 거야. 이미 이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이미 외국하고 통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용하는 날짜, 이런 기록 등을 참고를 해가지고 이때는 날짜 환산이 비교적 정확해요. 자, 그럼 이제 동학이 뭐냐. 교과서에서 항상 배웠죠. 1860년 경주 출신의 최재우가 창시를 했다. 근데 이 최재우라는 사람이요. 1800년대가 무슨 시대였어요? 1800년대가 이제 이 최재우가 1860년대 한 40대, 50대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식견이 있었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어린 시절에 막 홍경래에 난 뭐 이런 각종 혼란기를 겪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편전쟁이라는 역사가요. 아편전쟁이 조선의 헌종시대 때 제1차 전쟁이 일어나요. 조선 헌종시대 그 헌종시대 때 기해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기해박해 이후에 제1차 아편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철종시대 때 제2차 아편전쟁이 있어요. 철종이 제2차 전쟁이고 그 그 다음에 그 제2차 편전쟁이 있었던 직후에요. 이때가 근데 1차도 그렇고 1차는 영국만 왔고요. 2차 때는 프랑스가 같이 왔어요. 1차 때는 영국하고 프랑스가 관계가 서로 안 좋았었거든. 근데 2차 때는 프랑스가 같이 왔고요. 근데 그때는 사이가 좋았던 이유가요. 그 2차 편전쟁 때 사이가 조금 좋았던 게 크림전쟁 시대가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사제 소품을 받았던 그 시기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그 그 시기가 좀 비슷해져가지고 아편전쟁 이후에 이제 크림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어쨌든 크림전쟁의 계기로 영국하고 프랑스는 다시 가까워져요. 자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청나라가 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전까지 그 중화사상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의 중화사상에 의하면 중국이 제일 센 나라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근데 임진왜란 때 그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출병했을 때 군사력이 생각보다 약했다. 그리고 이미 임진왜란이 있었던 시기예요. 만주에서는 이미 노르아치가 자기의 그 부족을 규합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임진왜란 때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노르아치가 본격적으로 국가체계를 갖췄고요. 그러면서 이제 명나라가 1644년에 그 청나라가 북경을 점령을 하게 돼요. 청나라가 1644년에 북경을 점령을 하고 이제 중국 대륙의 패권을 잡게 돼. 패권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뒤에는 대만까지 그 점령을 하면서 이제 대륙을 통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선 숙종에서 영조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청나라는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근처에 뭐 잔당들 제압하고 하니까 근데 조선도 그러고 보니까 숙종이 즉위를 한 거야. 조선이 효종하고 현종이 그렇게 제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강의제 옹정제 권융제 이 시대가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시대예요. 영조 때까지가 아마 권융제일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청나라는요 러시아하고 맞짱 뜰 뻔한 사이 이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있죠. 블라디보스토크가 지금은 러시아 땅이지만요. 블라디보스토크가 그때까지는 중국 땅이었어요. 연해주 지역이 연해주 지역이 중국 땅이었는데 이 제2차 편전쟁 때 러시아가 땅 따먹기 좀 하려고 그때 영국 프랑스하고 러시아는 그렇게 관계가 썩 좋진 않았거든요. 크림전쟁을 했다 보니까 크림전쟁 때 러시아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 지금 터키의 전신이죠. 걔네를 크림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때 영국하고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의 편을 들어요. 이때는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오스만 제국이 독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편 먹죠. 근데 이때 러시아가 계속해서 그 부동왕을 찾고자 노리고 있었던 게 서쪽이 크림반도 동쪽이 연해주예요. 결국 동쪽 연해주 연주를 차지했고 끝내는 서쪽의 크림반도를 차지하게 되고 그때 러시아가 남하에 성공을 했고 그 덕분에 2014년에 동계올림픽이 소치에서 열릴 수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가 결국은 동계올림픽을 소치에서 개최를 했죠. 그때 남하정책을 성공해서 확보했던 땅이에요. 어쨌든 그 시기에 청나라가 연해주 러시아에 뺏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충격을 먹게 된 거야. 철종시대 때 청나라가 북경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때 북경조약을 체결을 하거든요. 북경조약을 체결을 하고 그때 영국하고 프랑스의 정부는 그러라고는 안 했는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그냥 거기에 왔던 군인들이 청나라가 돈주 돈 약간 용병식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태평천국에 나는 진압을 하는 걸 도와줘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선도 한때 좀 벌벌 떤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냐 영국하고 프랑스가 조선에는 상륙을 안 했고 러시아도 연해주까지만 차지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다시 쇠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흥선대원군도 그 이제 서울에 가톨릭 주교가 두 명이나 있었으니까 그때 그때 고종 때 뭐냐 파리외방성교회에서 우리나라에 사목하러 왔던 그 프랑스 성직자가 총 열두 명이었어요. 그중에 주교가 두 명이에요. 주교가 두 명이나 있었을 정도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가톨릭도 굉장히 세력이 커졌을 텐데 이때쯤에 동학이 일어나요. 1860년에 그 대동여지도가 완성된 게 1861년이에요. 시기가 겹쳐요. 근데 이때 이제 청나라가 세계 제일일 줄 알더니 어? 섬나라한테 지네? 약간 이런 게 나오니까 어? 이제 청나라 별거 아니다. 해서 약간 그런 그 격동기에 맞지 않는 그런 성리학 이념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서쪽에서 온 가톨릭 최재우가 가톨릭을 좋아했겠어요? 그 당시에 당시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톨릭을 정서적으로 안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가요. 그때 이제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좀 조언을 받고자 북경에 있던 북경교구의 교구장하고 한문으로 필담을 해요. 근데 이때 제사라는 풍습이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한문으로 필담을 하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주교가 제사를 금지해버려요. 지금은 가톨릭 신자들 제사 지내도 돼요. 제사는 지내는데 근데 이제 좀 약간 미신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몇 가지 요소는 빼고 제사를 지내면 돼요. 그런 거 빼고 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최재우는 새로운 학문을 열고 싶은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본주의 사상에 맛을 들이게 되고 그래서 생긴 게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근데 가톨릭은 신본주의잖아요. 가톨릭은 신본주의 사상이고 근데 이 서양에서 온 학문하고 반대된다? 그냥 되게 그래서 동력 동자에 배울 학자 써가지고 동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또한 동쪽에서 태어나 동도를 받았으니 도는 천도이나 학은 동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자 최재우 1824년생 그 순조시대죠. 순조시대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1864년에 처형돼요. 경주최씨고요. 원래 뭐 최복술 최재선 등등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리석은 백성들을 구제하겠다. 그래서 그 구제할 때 그 제자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약간 우민한 백성들을 구제한다 하는 그 해서 우자를 썼나봐요. 그래서 이름이 제우가 됐어요. 근데 이 최재우의 집안이요. 몰락한 집안이에요. 경주최씨면. 경주김씨는 꽤 유명하잖아요. 경주김씨는요. 그 영조의 개비였던 정순항호 김씨를 배출한 집안이에요. 경주김씨는 그리고 그 순조의 순조의 왕비는 안동김씨거든요. 그래서 저 시대에는 이제 안동김씨가 잘 나갔지 경주가문들은 몰락을 했던 시기예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 당시 몰락한 집안들은 과거를 다시 못 나가고 그랬어요. 그 백범 김구의 집안도요. 원래는 그 경순왕의 후손이었어요. 신라 왕족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조상친척 중에서 김자점이 가문을 망쳐버려가지고 김자점 때 그 가세가 기울어버려가지고 그 이후 김구의 집안은 몰락한 집안이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최재우의 아빠인 최옥도 벼슬을 못했던 사람이고요. 이제 최재우를 낳았던 곡산 한시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재가를 했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어요. 자 이거는요. 조선시대에서 핸디캡이 있는 게요. 남자는 재가가 허용이 됐어요. 남자는 재가가 허용이 됐는데 여자는 제가 할 거면 해라 이거야. 그런데 제가 한 여자의 아들은 과거시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거면 해라. 근데 제가 하면 네 아들은 과거시험 못 볼 거다. 그러고 싶느냐. 하는 식으로 이중적인 잣대를 낸 거야.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재혼을 금지하는 분위기였어요. 여자의 재혼을. 그래서 제가 제가 한 남자의 아들은 차별이 없었는데 제가 한 여자의 아들은 과거를 못 보는 핸디캡이 생겼고요. 그 당시 그 홍경래가 홍경래가 평안도 출신이잖아요. 홍경래가 과거시험을 응시를 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요. 그 신분 문제가 좀 있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그 최재우가 울산 출신의 박씨하고 결혼을 해서 살다가 근데 이제 아빠도 죽으니까 이제 본가가 막 그 형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처갓집으로 가서 머무르게 된 거야. 그랬는데요. 이제 을묘천사 사건이라고 1855년에 금강산에서 어떤 스님이 와요. 그래서 책을 주면서 해석해보세요. 하면서 근데 다시 찾아오질 않아. 어쨌든 그거를 읽으면서 공부를 했던 최재우는 1859년 구미의 용담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 굴로 들어가가지고 수련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1860년에 이제 굴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면서 동학을 창실하게 된 거야. 하지만 사람이 하늘이다 약간 이런 사상 때문에 양반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고 민심을 현혹시킨다는 이유로 혹세무민의 죄를 적용을 시켜서 1864년 교조인 최재우와 일부 추종자들을 처형시켜요. 자 제가 왜 이 제가라는 단어에 빨간 글씨를 쳐놨냐면요. 동학 농민 혁명 시기가 가보개혁 시기하고 겹치잖아요. 이 가보개혁의 영향으로 여자의 제가가 보장되게 돼요. 이때부터는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어요. 은장도를 버려도 돼. 이때부터는 그래서 쳐놓은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교주 최시영 최시영은 머슴 출신이다가 머슴 출신이었다가 이제 동학에 합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 최재우가 최시영의 능력을 보고 이제 교단을 맡기기로 했었어. 그래서 이제 최재우가 죽은 다음에 최시영은 이제 동경대전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동학의 교리서 이런 거를 그 이제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접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가톨릭에 있는 교적 제도하고 똑같아요. 일종의 교구야. 일종의 교구 시스템이에요. 그렇고 그 이제 남쪽 농민들의 중심으로 교세를 좀 많이 확장을 했고 교세가 확장이 되면서 교조의 그 신분을 그러니까 복권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교조 신원운동을 하게 돼요. 음 그래서 처음엔 1892년에 삼리라는 곳이 있어요. 삼리는 저기가 이제 아마 익산 쪽일 거예요. 음 익산 익산 전주 쪽에 그 삼리라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삼리의 위치가 전주하고 익산 사이에요. 음 전주하고 익산 사이에 고속도로 나들목도 있죠. 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1893년에는 이들이 서울 광화문 앞에까지 와가지고 지도자들이 음 한 몇십 명 모여가지고 상소를 올려요. 근데 이것도 한데 그러니까 다시 충청도 보은으로 내려와가지고 보은에서 대규모 집회를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안봉건의 컬러를 띠게 되지. 근데 이제 그 포접제가요. 이제 접주라고 해가지고 접주는요. 그 각 지역을 관할하는 책임자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북접은 주로 이제 동학 전체 지도자층들이 꽤 접주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최시형은 교주였고 손병이도 손병이가 충청도 출신이거든요. 손병이가 충청도 출신인데 그 이제 손병이는요. 사실 그전까지는 그 적자가 아니고 서자였어요. 그래서 손병이도 어차피 자기 벼슬에도 못 나가는데 그래서 과거시험 공부도 안 했다 이거야. 유학도 공부 안 하고 진짜 막 그 이리저리 놀러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전까지 손병이는 서출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자기의 조카뻘 조카뻘 친척인 손천민이라는 사람의 접주의 권유로 동학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다른 접주의 추천도 받았고 그래서 이때부터 손병이의 가족이 동학에 들어가게 됐고 그때부터 손병이는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열심히 활동을 해서 교주인 최시영이 눈에 들게 돼. 어쨌든 그래서 접주가 돼요. 접주가 되고 남쪽은요. 남쪽은 교세가 나중에 전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진 입교 세력들이 있어요. 전봉준도 고부의 접주였어요. 고부면 정읍 근처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 최시영은 나중에 농민혁명이 실패한 이후에 처형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조의 신원이 목적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보은에서 열렸던 집회는 아무래도 충청도에서 열렸다 보니까 북접하고 남접이 모두 참가를 했는데 이때 막 반란 이때 바로 군사를 일으키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보은 출신의 선무사였던 어윤중이라는 사람이 그러진 말자 우리 조용히 살자 하고 말렸었어. 자 그런데요 당시 충청도 관찰사 도지사죠. 이 사람이 조병식이었고 이 조병식의 친척이 고부의 군수였던 조병갑이에요. 조병갑 이놈도 친일파예요. 어쨌든 근데 이 조병갑이 그 고부라는 곳이 당시 정읍이 그 고부는 군단위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 목 군 현의 행정단위가 있었는데 현이 제일 조그맣고 그 다음에 현이 조그맣고 거기 위에 군 현감이 6품 군수가 5품 그 다음에 목사가 4품 부사가 3품 하여간 뭐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그 뭐냐 당시 고부면 이제 그 정읍이 그 정읍 시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읍 시내가 있고 그 다음에 고부가 있었고 음 그 다음에 태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음 태인이라는 곳이 있죠. 김재 옆에 하여간 뭐 그렇게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읍도 뭐 행정구역이 여러개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장산도 있고 그러니까 음 하여간 그랬는데 이제 그 조병 조병식의 친척인데 그 아무래도 그 지역이면요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곡창지 내 있는 호남평양이 있는 곳이에요. 정읍하고 김재는 그 호남평양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수지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저수지 만석보를 지었는데요. 사용률을 부과를 한 거야. 사용률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요 그 이제 고부 옆에 태인 군수였던 그 부친의 공덕비를 세울 목적으로 그거를 목적으로 세금을 거는 거야. 자기의 사적인 걸 채우기 위해서. 이따가 TMI로 얘기를 하겠지만 조병갑은 동학 농민 혁명 이후에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일제시대 중간에 죽어요. 1910 1910 몇 년 인데 하여간 그때 죽어요. 그 친일행적이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고부 국민들이 결집을 해요. 그래서 전봉준의 아빠인 전창혁이 대표로 어느 정도 글 좀 쓸 줄 아니니까 탄원서로 쓴 거야. 그랬는데 그 탄원이 들어섰느냐 아니오시다 에요. 그래서 조병갑은 이 전창혁을 곤장한 몇십대를 때려요. 태형 그 장형이라고 있어요. 곤장을 이제 그 볼기를 때린다고 하거든요. 볼기를 때리는 게 그 여러분 그 볼기가 여기 이 뺨 따고 여기 요 싸대기가 아니고요. 엉덩이예요. 그 여러분들 혹시 영화 말모의 보면 알겠지만요. 엉덩이하고 궁뎅이하고 엉덩이하고 궁뎅이하고 위아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뎅이가 그 억밑살이 있는 데거든요. 하여간 그 위아래를 합해서 볼기라고 부르는데 그 볼기를요. 바지를 깐 다음에 곤장을 딱 탕탕탕탕 때리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볼기살을 때린다는 게 은근히 그 거기가 살이 좀 붙어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뭐냐 거기가 이제 살이 많이 붙어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그 체벌을 많이 했는데 옛날 교육에서도 근데 우리가 그 체벌을 받았을 때 썼던 그 사랑의 매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고요. 그 몽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그 곤장이라고 있어요. 그 곤장으로 수십 대를 맞으면요. 뼈가 으스러지고 골반뼈가 으스러지고요. 걷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암에도 이제 타박상 살이 터져요. 살이 터지고 막 그 살점 찢겨지고 막 피가 나고 막 그런데요. 장독이 올라와서 죽는데요. 하여간 그래서 그래서 결국 그 장독으로 죽어가지고 전봉준이 열받은 거야. 전봉준이 분노를 가지고 그 이웃의 강력한 접주 중 한 명이었던 무장이라는 접의 접주였어요. 여기서 무장 접주라고 하면요. 무주하고 장수가 그때는 하나의 통합된 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나중을 꼬셔요. 우리 같이 일어나자. 하는데 소나중이 이때는 아예 나는 느끼지 않아. 해서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봉준이 사발통문이라고 공포를 해요. 그래서 수령을 죽이고 전주까지 가자. 였는데 그 당시에는요. 농민들이 봉기를 하더라도요. 이제 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조선 말기 때 각종 밀란이 일어났었는데 그때까지는 수령을 죽이지는 않았대요. 왜 안 죽였냐면요. 그때까지는 지방수령들은 왕의 대리인이라는 그 강력한 생각이 박혀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수령을 죽이자고 결의를 했을 정도면요. 얼마나 조병갑이 그 인간적이지를 못한 그런 행동을 보였음을 얼마나 심하게 착취를 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런 불만이 커지니까 근데 이제 그 조병갑을 이제 근처 지역인 익산으로 옮겨서 발령을 하려던 계획이 있었대요. 그랬는데 이 계획이 1894년 1월 9일 취소가 되어버려. 취소됐으면 또 개고생 고생고생 개고생 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동학사람들은 1894년 1월 11일 고부관화를 습격하게 돼요. 고부관화를 습격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병갑을 때려잡으려고 했더니 조병갑은 도망가고 없네. 그리고 이제 만석보라는 그 저수지를 해체시켜요. 자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는 성취를 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래 니들이 그렇게 불만이었다니까 고부 군수를 바꿔줄게. 그래서 조병갑은 파면하고 이제 그 고금도라는 섬으로 유배가 돼요. 고금도는 이제 저기 그 남해안에 있는 섬 중에 하나예요. 한 고흥 쪽에 있을 거예요. 고금도가 고흥 쪽에 있을 거야. 이순신이 마지막으로 그 뭐냐 본진으로 썼던 섬이에요. 이순신이 마지막에 본진으로 썼던 섬이고 어쨌든 이제 박원명이라는 군소가 왔는데 박원명은 그나마 정상적이었어요. 그 주민들의 대표를 만나가지고 그래 이러이런 걸 시정하겠다 약속을 해놨는데 문제는 이제 보통 이런 비상사태가 터지면요. 그 감찰관 중에 감찰관이라고 해가지고 안핵사라는 보직이 있어요. 이 사람을 파견했는데 이 이용태라는 사람이 그 그냥 관리적 그러니까 유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뭐 딱히 사고를 안 치셨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용태라는 이 사람이 유학적인 성향이 너무 깊었던 사람이야. 그렇다보니까 그냥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고 동학하고 좀 싸잡아서 그 이제 보복을 하려고 한 거야. 어쨌든 그렇게 사건을 부풀려야 하는 이력이 있었고 이 이용태라는 사람은 나중에 친일인명 사전 예비명단에 들어가게 돼요. 그 이후의 행적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된 인사처신 인사행정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을 그 사람한테 일 맡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보통 회사를 경영하고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인사가 그렇게 우리 그 뭐냐 인사청문회 할 때 뭐 그렇게 시끄러워 근데 다 시끄러운 이유가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거 말고는 굳이 인사청문회 동의를 거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장관들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난리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동학한테 책임을 전가를 해버려요 너무 유학적인 성향이 깊어가지고 유학자들한테만 청렴 결백한 사람이라고 취급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 밀란이 일어났을 때 관련된 그 뒷처리 정도만 했었으면 일 커지지 않았겠죠 근데 임술밀란 때는 그 일단은 수계급들은 사형 그리고 그 이외에 좀 그 부관들 있죠 부관들은 유배 그리고 나머지 그냥 일개 쫄개로 참가했던 사람들은 훈방 방면 좋지 않은 그 그 선으로 끝냈으면 됐거든요 물론 이번 고보의 사태는 그 수계들 그 리더들을 사형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 근데 그 이용태는 엄청난 보복행위를 한 거야 그래서 전봉준은 이제 이웃의 태인 접주였던 김계담하고 이제 무장 접주였던 손하중하고 연합을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을 호남창의군이라고 불러요 보통 그래서 결국 이용태도 도망가고 그 파면 후에 유배에 처해지죠 그 다음에 상황이 이렇게 커지니까 양호초토사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그 토포군 약간 그 진압군이에요 이 진압군 책임자로 홍계훈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고 이때 경군이죠 그 약간 경찰 병력 이런 건 이제 800명을 파견을 해요 참고로 이 홍계훈이라는 사람은요 이모군란 때요 명성황후를 살리고자 명성황후를 그 충청도까지 그 조용히 보내는 그 길을 터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나중에 그 의미사변하고 이모군란 이 사이에 이 일을 맡은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의미사변 때 그 명성황후가 있던 궁에서 명성황후를 지키려고 끝까지 저항을 했다가 결국은 살해돼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그 의미사변 때 살해가 되고 이제 전라도 관찰사 전주 가명의 그 감사가 김문현이 그 이 경군을 기다리고 합동작전을 썼으면 됐을 텐데 그 자기가 그 자기의 그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서 자기 혼자 단독으로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자 이미 이번 이 사태 관련해서는요 그 그 지역의 최종 책임자는 관찰사예요 도지사예요 그래서 김문현은 이미 책임을 져야 된 상황이었어 뭐든 근데 이거를 자기가 어떻게 다시 무마를 시키기 위해서 단독 출병을 한 거야 경군을 안 기다리고 그래서 그 결과 깨졌어요 그리고 이 황토현 전투를 승리한 날을 이제 양력으로 환산해서 우리나라가 동학경명 동학용민혁명 공식기념일로 지내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호남 창의군은요 그래서 이제 황토현에서 그 전라도 관찰사의 군대를 한번 격퇴한 이후 그 다음에 이제 그 양호 초토군이 오니까 경군이 오니까 이 경군을 지치게 하기 위해서 그 점점 그 끌어들여요 자 그러는데 그 바로 전주로 간 게 아니고요 일단은 고부에서 시작을 했고 그 고창으로 내려가 버려요 참고로 그 전라북도 고창군 거기에는 그 고인돌 유적이 있어요 남방식 고인돌 그 고인돌 유적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영광으로 가고 다시 또 남쪽으로 가서 한평으로 가요 영광은 굴비가 있고 한평에는 챌린저스 필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주 나주는 이제 그 당시 그 전라도에서 전주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그 나주 영산포가 있죠 영산포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 영산강은요 나주까지 배가 들어올 수 있었어요 어쨌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주는 근데 함락을 못 시켜요 나주는 함락을 못 시키고 이제 그 광주 위에 그 장성을 공격을 해요 어쨌든 그 그렇게 전라도 서쪽을 삥삥 돌면서 경군들을 교란을 시켜요 근데 경군들 중에서 이제 그 강화도 친군영인 시명이라고 있어요 그 연극배우 시명 말고 그 강화도에 머무는 친군영의 병사 300명을 따로 줘가지고 그 이 학생한테 파견을 해요 근데 이 장성에 황룡촌 전투가 있어요 장성에 황룡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음 근데 여기서 호남창의군이 승리를 하고 이 학생이 전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계훈은요 이때 전라도까지 안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전라도까지 안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전주까지 내려가지를 못한 거야 왜냐하면 이때 이미 청나라 군대가 아산에 상륙을 해버렸거든 그래서 이 군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주성을 무혈 점령을 하게 돼 전주성을 무혈 점령하게 되고 그러니까 홍계훈은 일단 병력을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약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결국 전력을 재정비해가지고 그 8일만에 다시 전주성을 되찾기는 해요 음 그런데 이 1차 농민군이 한계점이 뭐가 있었냐면 아무래도 그 농민들이요 좀 군사 조직에 대해서 뭘 배운 게 있었겠어요 명령계통을 정확히 알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질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 농민군들은요 동학 농민군의 이름만 빌려가지고 자기 먹고 살려고 오히려 그거를 빌미로 약탈을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민병대는요 그냥 지역 농민들 아니면 뭐 그냥 그 거기에 그냥 껴서 한몫 잡고자 뭐 좀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여간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십자군이 왜 오합지졸이었는지 대충 알잖아요 제대로 된 그 훈련도 안 받고 그 개입을 한 거잖아 어쨌든 뭐 그랬다는 거고요 어쨌든 뭐 그랬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그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나중에 농민군이 일어나는데요 그 전봉준의 먼 친척 중에 전정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도교 교수인데 약간 그 동학의 정통판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싸이비 교주 어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 이 사람도 좀 그렇게 질서가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구가 어릴 적에는 김창수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근데 이 김창수도 황해도에서 김창수는 2차 봉기 때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접주가 자기의 그 무용담을 털어놓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타락했구나 하고 한탄을 했다고 백범일지에다 쓴 적이 있어요 참고로 그 안중근 장군의 집안은 그때 가톨릭에 입교하기 전이었고요 세례를 받기 전이었고 그 부친인 안태훈 진사는 그 원래 동도서기론에 입각했던 온건적인 개협화였대요 어쨌든 그렇고 그 그래서 안중근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친 안태훈하고 같이 그렇게 부패했던 농민군을 진압을 아는데 차별을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전주성을 점령하는 그 시점까지 근데 문제는 전주성을 되찾는 과정에서요 그 너무 정부가 너무 불안에 떨어서 급했던 나머지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을 해요 군대 좀 보내줘 근데 사실요 외세 군대를 개입시키지 않아도요 이거는 추석 전후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 왜냐면요 여기서 신중하게 결정을 했어야 됐던 이유가 만약에 그 조선 국내의 문제로 청나라에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면요 천진조약을 근거로 일본도 같이 파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 일어났었냐면 갑신정변 때 그 갑신정변 때 그 우정국 옆에 그 우정국 근처에서 불을 질러서 갑신정변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일본과 관련됐던 그 건물이 불탔어요 그래서 일본도 좀 갑신정변 과정에서 뭔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선정부가 배상을 했고 이때 갑신정변을 진압하러 왔었던 청나라 군대하고 천진조약을 체결을 하게 돼요 이때 참고로 청나라는 갑신정변 이전에 이모군란 때도 갑자기 우리나라에 개입을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을 중국으로 납치를 해서 갔었죠 그랬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동일한 파병권 조항이 있었고 대신에 그 조건도 있었어요 파병을 해서 상황을 해결을 하면 그 상황이 종료되면 즉시 철수한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이 당시 고종하고요 이때 병조판서가 민영준이었거든요 국방장관이 근데 민영준의 그 여흥민씨 집안이에요 명성황후의 그 집안 그 여흥민씨 집안인데 그 여흥민씨 집안은요 나중에 그 청일전쟁 이후에 완전히 그 러시아 친성향 노선으로 바꿔타거든요 명성황후가 그런데 이 민영준이라는 사람은요 여전히 죽을 때까지 친청 세력으로 남아요 그래서 이미 당시 그 청나라에요 그 당시 군사 담당하고 있었던 위안스카이 원세계하고 이미 사전접촉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야 이때 원세계는 집권자는 아니에요 이용장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사전접촉을 이미 했던 사람이야 컨택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역사의 교훈은 그 원래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법칙이 있어요 내분이 있어서 이 내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외세의 도움을 요청하면 항상 그 외세한테 이용을 당하게 되어있었어 참고로 청나라는요 태평천국의 나라하고 제2차 편전쟁이 겹쳤는데 국경조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청나라가 직접 요청하진 않았고요 정부가 직접 나서진 않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 용병들이 청나라에 좀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와줬냐면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 군인들이 돈 받고 일하겠다 이거야 우리가 진압을 도와줄테니까 우리한테 돈 줘라 그게 용병이에요 돈 주고 군사를 사는 거지 그리고 참고로요 프랑스의 루이 16세는요 프랑스 혁명 때 그 뭐냐 그 프랑스 시민의회가 성립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들을 진압을 하기 위해서 그 오스트리아의 도움 오스트리아가 그때 합스부르크 가문이잖아요 오스트리아의 힘을 빌리려고 이제 미러를 시도를 했어요 미러를 시도하다가 국경에서 걸렸어 그래서 결국 뭐냐 단두대에서 처형됐죠 루이 16세도 처형됐고 그 마리앙뜨와네트도 처형이 됐죠 마리앙뜨와네트 알죠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음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계속 1894년 음력 5월 5일에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에 상륙을 한 거예요 아산에 그래가지고 그 뭐냐 원래 그 상황을 그 상황을 그 정리하러 내려가야 했던 그 우리나라의 그 군대는 그래서 그 공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5월 6일에 일본군도 바로 다음날 재물보호에 상륙해버린 거야 이 소식을 알고 재물보호에 상륙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조정은요 아니 청나라만 오면 됐지 왜 일본까지 같이 따라와버리냐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원래 그 계산했던 의도가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냥 동학 농민군하고 빨리 화약을 주선을 하려고 해버려요 왜냐면 빨리 합의를 보면 상황이 끝나면 그러면 얘네들도 그 천진조약에 의거해가지고 철수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화약을 추진을 해요 근데 농민군도 화약을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일단은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구전이 불리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여기서 더 끌면 외세가 개입할 명분이 생겨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 이제 또 그 음력 5월이었기 때문에 여름이란 말이에요 농민들에게 있어서 농사가 제일 중요하잖아 농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농사철이 시작되는 데거든 모내기 시즌이었어요 모내기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 그 자기의 그 논으로 가가지고 모내기를 해야지 그의 가을에 그 쌀을 거둬들여서 겨울 겨울동안 밥 먹고 살 수 있었던 밥 먹고 살아야 되거든 세금도 내야 되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농민군도 전쟁을 그렇게 길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2차 봉기는요 추수가 끝나고 해요 어쨌든 그리고 홍계운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고부 그 안엑사 처벌했고 고부군수 갈아치우지 않았냐 그럼 이쯤 하면 되지 않았냐 적당히 하고 끝내자 응?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그 화약 맺고 거기에다가 이제 도장 꽝 찍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조정은 교정청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제 아무래도 그때는 전라도에서만 그 혁명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전라도 53개군의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게 돼요 응 그리고 이제 이때 피정개혁안 12개조를 제시를 하게 돼 그리고 이거 중에 일부는 이제 가보개혁 때 반영이 돼요 자 근데 문제는요 그래서 이제 화약을 맺고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청나라는 철수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 사실 청나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 조선을 아예 식민지로 만들어버리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청나라는요 병자호란 이후로 그 군신관계 그 사대관계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권만 조선의 그 자죽 그 독립적인 주권을 주고 그 조공무역 그 조공을 받는 방식으로 사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냥 그 기존의 사대관계만 유지하면 됐지 뭐하게 음 여태까지 트러블 없었잖냐 해가지고 그냥 지금의 관계면 족하다 약간 이런 조건이었 상황이었대요 청나라는 당시에 그 청나라 집권자였던 이용장도 그랬고 그러니까 청나라의 그 실권자였던 이용장도 그랬고 그 더군다나 청나라는요 아편전쟁에서 진 이후에요 국력이 너무나 딸려가지고 심지어 자기네 신하나라였던 그 뭐냐 사대관계를 유지했던 그 조선하고의 전쟁 자체도 힘들 정도였어 자 그랬는데 일본은 이때 철군을 안한 이유가요 일본의회에서 당시 내각 불신임 상주안이 가결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총리로 대신이었던 이등방문이 그 안종균 장군한테 죽은 그 이등방문 맞아요 그 이등방문이 이거는 천재이루의 기회다 해가지고 철군하면 안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청나라에 조선 내정개혁 관여를 같이 하자 같이 간섭하자 이거를 제안을 한거야 자기네가 끼어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당시 중국의 이용장은 동학난 끝나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조선개혁하는건 조선사람들이 할일이다 해서 이용장은 발 빼려 그래 어쨌든 그러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이 청일전쟁이요 중국이나 일본에서 일어난게 아니고요 그 전장이 한반도였던 거예요 전장이 한반도여서 한반도가 불타고 사람들 죽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청일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력에 버리면서 주도권을 잡게 돼요 그렇고 자 근데 이제 제1차 갑오개혁은요 청일전쟁 중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쟁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됐어요 김홍집 내각이 그리고 이때 전주화약 당시 있었던 농민들의 요구사항 중에 일부가 반영이 됐던 게 일단은 그 문벌 과거제도 이런 거 폐지되고 그 조혼 철폐되고 연좌제도 폐지됐어요 그 연좌제 때문에 그 뭐냐 이용태 그 안핵사로 왔을 때 동학 농민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봤었기 때문에 연좌제를 없애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신분제도 철폐시키고 그리고 이제 최재우가요 제가 한 여자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도 요구를 했나봐 그래서 과부의 재가도 이때부터 허용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은장도 없어지게 된 거지 어쨌든 과거 제도가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2차 갑오기역 때는요 그 청나라가요 흥선대원군을 붙잡아두고 있다가 그냥 그 조선으로 보내줘요 근데 이때 흥선대원군이 그 그냥 표면상으로 권력을 잡고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힘은 없었어요 이때 대원군이 그 이모군란으로 힘을 되찾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한 힘은 없었고 그 그 다음에 갑신정변 이후 일본에 망명을 가했었던 박영효가 이때 국내로 복귀를 하게 돼요 응 그러니까 김옥규는 이미 그때 부관참실을 당했었는데 그러니까 김옥규는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야 응 어쨌든 김옥지 박영효의 연립내각이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왕실사무하고 국정이 분리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일본의 입김이 좀 세게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 황후하고 궁인들은 국정에 관여할 수 없다 응 왕의 일개 친척들은 국정에 관여할 수 없다 약간 이런 걸 표면으로 내세워놓은 거야 그것 때문에 명성황원과 저항을 하다가 의미사변이 의미사변이 일어나게 되죠 응 그리고 이때부터 왕실의 존칭이 그때부터는 왕은 주상 전하라고 불렀었는데 이때부터 왕은 대군주 폐하라고 부르게 돼요 이때부터 왕을 폐하라고 부르게 되고 원래 이제 세자를 저하라고 불렀는데 그 세자 저하를 원래 그 몽골의 간섭기 때 태자가 세자로 격하가 된 거잖아요 근데 다시 이때 세자를 태자로 격상을 시키게 돼요 음 태자로 격상을 시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왕은 폐하라고 부르고 세자는 태자라고 부르게 되고 음 하여간 이때부터 칭호가 다시 그 격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왕실의 존칭을 격상시킬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청일전쟁 때문에 청나라가 졌거든 그래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는 청나라하고 사대관계를 끝내게 돼요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요 자 그랬는데 어 이제 그 혁명이 그래서 1차 혁명이 끝나고 좀 조용히 살라고 했는데 그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리네 음 그리고 1차 혁명 때는요 사실 그 남접의 그 농민들만 아주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이때 동학의 지도부는 이랬대요 혁명이 너무 정치색을 띠는 걸 원치 않았다 그래요 음 그리고 이런 그 동학은 종교의 탄압을 받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흥선대원군하고 결탁을 하고 싶지 않았대 흥선대원군이 동학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좀 많이 탄압을 했잖아요 음 그렇고요 음 그 다음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북접도 봉기를 해야 될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음 그래서 봉기에 명분이 생겨가지고 그 이제 손병이를 중심으로 북접의 군대가 논산으로 가서 남접의 군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집결을 했는데 이때 오금치 전투에 나섰던 병력 말고도요 이때 합류했던 인원들이 합해서 20만이 넘었다 그래요 하지만 근데 숫자만 많았고 각종 탄약 화기 이런거에서 너무 구세대 거를 쓰고 있었고 그거를 쓰는 기술에서도 밀렸다는 거야 음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그 우금치 전투까지만 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 동학연합군은요 병력이 수만 명 있었어요 수만 명 있었는데 이때 뭐냐 조선광군하고요 일본 지원군 합해서 400명이에요 합해서 4천명이에요 4천명밖에 안되는 군대가 수만 명의 농민군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지형군 그 중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그 대대장인 육군 소자 미나미 고시로의 지휘 이외에 다른 요소는 그냥 다 조선의 내전하고 똑같았어요 지휘만 일본이 맡은 거였어 능력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1차 전투는 2인에서 벌어놨는데 여기서 이겨가지고 우금치까지 쫓아왔더니 그 이제 측면공격은 매복당해서 지고 고지쟁탈전 이런 것까진 나쁘지 않았는데 동학연합군의 화승총은 조선광군이 갖고 있었던 소총보다 성능이 딸렸어요 성능도 딸렸지 사격도 못하지 그러니까 사실 우금치전투는요 말이 전투였지 서로의 기본 화력 차이도 있었고 그 화력을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도 좀 컸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하게 돼요 자 그래서 병력은 순식간에 감소하게 되고 전봉준이 논산까지 병력을 끌고 와보니까 자기를 따라오는 병력이 500명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 태인전투에서 대패하고 그 김개남은 매부의 집에 숨어있다가 전주에서 체포가 돼서 즉결처분이 돼요 자 근데 갑오개혁 때 참수형이 참수 목을 베는 거거든요 칼로 형리가 막 막걸리를 마시고 막 이렇게 푹 한 다음에 그 칼 치는 거 있잖아요 그 형벌이 폐지된 상황 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봉준 같은 경우는 그 뭐냐 교수형으로 죽어요 교수형으로 죽는 거고 어쨌든 이때 차명이 폐지된 상황 이었는데 그 전라도 관찰사로 새로 왔던 이도제는 독단적 판단으로 그냥 즉결 처분을 해버렸어요 원래 재판을 거쳐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 어쨌든 그 처벌을 논의를 했는데 대한민국 정보가 감싸줘가지고 조선정보가 감싸줘서 3개월 감봉으로 끝나요 전봉준은 이제 배신자 밀고로 순창에서 체포가 됐고 이때 김창수는 황해도에서 2차 봉게에 참여를 했다가 이제 안태훈이 뭐냐 그래도 우리 싸우지 말고 조용히 끝나는 게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때 김창수는 접주자리를 내려놔요 접주자리를 내려놓고 김창수가 접주를 내려놨더니 다른 동학군대는 이제 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김창수도 원래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 이때 안태훈이 식객으로 받아주게 된 거야 그래서 이때 안중근 장군을 만나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둔산 전투가 있어요 그 접주급 지도자 스물다섯 명이 여기서 이제 최후에 저항을 하게 돼요 그 대둔산은요 그 금산하고 완주하고 금산 완주 그리고 그 계룡 뭐 무주 아 무주 어쨌든 그 사이에 있는 산이에요 음 그 대둔산이 그 국도 17호선 그 국도 17호선이 대둔산 고객계를 넘어가요 어쨌든 그 대둔산에서 최후의 저항을 하는데 1895년에 그 어린 소년 한 명만 포로 잡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어요 자 동학농민혁명 그래서 1차봉기는 유교적 근황주의를 약간 약간 그런 거를 타파하는 민낯 그리고 2차봉기는 반외세 근데 이제 진압된 이후 이 전봉준의 처형을 비롯하여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그 처단하려는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최시형하고 손병희 등 동학의 지도부들은 그 이후 도피생활을 했어요 음 그렇고 이 그 다음에 이제 고향을 등지고 다른 호남지역에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 가서 정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때 진압 진압군에 참여를 했던 향반 지주계층 하고요 그리고 혁명군에 있었던 농민군들은 그 구한말 의병운동 때도 완벽하게 융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13도 창의군 때요 농민 평민들의 군대들은 뭔가 그런 지휘관에 끼지를 못해요 대표적으로 신돌석 신돌석도 13도 창의군에서 주축 장군으로 참가를 못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청의전쟁 때문에 중화주의 외교절 질서가 이제 완전히 끝나게 돼요 대신에 이제 일본이 영국하고 동맹을 맺고 그 일본이 러시아랑 대립하는 구도로 재편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최시영은 교주를 손병희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원조에서 체포된 다음에 처형되는데 사형을 선고했던 판사가 그 유명한 조병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병갑은 어떻게 되느냐 조병갑은요 그 일단은 고금도로 유배를 갖다가 1년만에 풀려나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이 성입되고 나서 대한제국 수립이 되고 나서 법무민사국장이 돼요 고등재판소 판사까지 가고요 근데 이제 1898년 5월 30일에 그 1898년 에 붙들린 최시영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판사가 바로 이 조병갑이에요 1912년 이 죽었고요 조병갑의 둘째 아들인 조강희는요 경성일보하고 매일신보를 거쳐서 동광신문의 주필겸 편집국장을 맡았는데 매일신보가 어디냐면요 양기탁하고 베델이 만들었던 대한매일신보가 아니고요 대한매일신보 그거는 이제 뭐냐 베델을 추방시킨 다음에 그 일제의 그 일제의 그 딸랑딸랑 신문사로 만들어버린게 매일신보예요 음 그리고요 그 이 조병갑의 증손녀인 조기숙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자기의 증조할아버지와 관련된 뉴스가 나중에 뜨니까 솔직히 그냥 그 조상님이 했던거에 대해서는 내가 대신 사과를 하겠다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껄끄러운 발언을 해가지고 오히려 사과를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그 가게 됐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럼 안핵사로 갔었던 이용태의 그 후의 인생 전주화약 과정에서 이제 유배가 돼요 유배가 되는데 유배가 됐다가 이제 대한제국의 최고 법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법원이에요 이 최고 법원에 해당되는 평리원의 재판장으로 복직하게 돼요 그렇고 그 1904년에 대한제국의 훈이 등 팔괴장을 수여받는데요 그리고 이제 의사늑약 이후 그 지방의 유림들하고 의병활동을 그 약간 은밀히 연락하는 그런 그 연락통이 역할을 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용태는 그 이후 1910년 쯤부터 노선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지방의 그 도성에 국내부의 특징관 학부 대신 이런 걸 여김을 하다가요 이제 일본한테 강제 병합되고 난 다음에요 일본한테서 남작칭호를 받았고요 한국 병합기념장 다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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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례기념장 이런 걸 받으면서 일본으로부터 각종 훈장을 따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1922년에 이 사람은 죽었는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친일인명사전 예비명단에 등록된 친일파에요 이놈은 그래서 이제 친일파로 분류가 되면서요 원래 이 이용태가 친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양아들 이중환이 재산을 다 받았는데 이중환이 받았던 이 재산은 현재 국가에 의해서 전부 다 압류가 된 상황이에요 친일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공식기념사업 자 이 동학농민혁명 과 관련해서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이유가요 자기 아빠인 박성빈씨가 그러니까 박근혜씨의 할아버지죠 박근혜씨의 할아버지인 박성빈씨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이력이 있다고 해요 나는 실제로는 못 믿겠지만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빠가 이 동학농민혁명군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각종 그 기념사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제 오공화국은 사적비지 정비사업이 굉장히 고증이 개판으로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민정부 때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발족하게 돼요 그 아니 그 노태우 정부 때 그리고 문민정부가 100주년 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2004년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시행령이 공포가 됐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시행이 됐고 작년부터 국가기념일을 진행이 됐어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근데 이 관련 주제의 그 시대극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는 가라를 썼던 그 신동엽 시인이 근데 이 신동엽 시인이요 시인 사진만 봐도 얼굴이 좀 몰리게 생겼어요 그 방송인 신동엽 시처럼 그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2부작의 장편서사실을 하나 썼고요 그리고 월북한 소설가는요 북한에서의 자기의 마지막 작품으로 가보 농민전쟁을 썼는데 근데 아내가 보조해줬다고 썼잖아요 왜 아내가 보조를 해줬냐면요 이 박태원 이 사람은요 월북하고 나서 김일성 의 그 라인을 못 따라가고 그 사실상 숙청될 뻔 했어요 근데 목숨만 겨우 살아가지고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서 아내가 대신 써준거에요 하길동이라는 이 사람은 영화 각본 썬데 뇌조증으로 죽었고 KBS 1TV가 100주년 특집의 그 4부작을 제작을 한 적이 있고 역시 같은 1994년에 MBC가 100주년 특집 드라마로 세야세야 파랑세야 조금 요즘 드라마치고는 단편이죠 그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991년 최시영에 대한 일대기를 영화로 제작한 영화 개벽에 있어요 여기서 최시영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이덕화씨에요 부탁해요 자 그리고 KBS에서 정도전을 썼던 그 작가가 2019년에 SBS에서 그 뭐냐 혁명 그 법정 기념에 공식 제정을 하고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녹두꽃이라는 드라마를 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웹툰도 있고요 권호성씨가 작곡한 저항가요 그 민중가요 동학농민가가 있어요 이 동학농민가는요 그 혹시 그 박근혜씨 그 퇴진관련 집회할 때 광화문에서 그 저항가요 불렀던 그 우리나라라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라는 합창단이 있는데 사중창단이에요 네 명이 불러요 근데 이 네 명이 그 우리나라라는 그 우리나라 그 노래팀이 그 동학농민가를 부른 버전이 있어요 그 저는 이 사람들이 그 뭐냐 이게 나란이야 씨발 이 노래를요 그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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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는 당장 하야 하여라 하옥하옥하옥 하옥시켜라 박근혜를 하옥시켜라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사람들이 라이브를 보여준 적 있어 우리나라가 뭐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 뭐냐 하이야 하이야 그 노래를 그 그 노래를 그 인권 콘서트 때 인권 콘서트 때 그 본 공연 때 부른 게 아니고 목풀기로 부른 거예요 이 우리나라가 목풀기로 이 이게 나라냐를 부른 거예요 참고로 그 이게 나라냐 그 노래는 윤민석 씨가 작곡했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동학농민군과 관련된 이 얘기를 좀 오늘 해봤는데요 근데 요즘 시기 2020년 시점에서 보기에는요 참 처음에 공식 기념사업을 한 거는 좀 꺼림칙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기의 아빠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여기에다가 합리화를 시킨 거지 좀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렇고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요 5.16 쿠데타를요 이념적인 면에서는 동학혁명하고 일맥상통하다 하면서 5.16 쿠데타를 자기네는 그 뭐냐 아름다운 혁명으로 합리화를 시켰어요 박정희는 하여간 그랬고요 사실 그 동학농민군이 그 좀 질서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질서가 없었다고 그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는요 결국 이제 무질서한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사고를 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 사고 치는 사람이 있었고 이 농민군에서도 사고 치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의료진은 정말 고생고생 개고생을 다하고 있는데 클럽 가서 아주 그냥 그 클럽 가서 아주 개판치는 그런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있죠 참 그거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작년부터 처음으로 공식 기념일로 지내기 시작한 동학농민혁명의 126주년을 기념한 컨텐츠였어요 126주년을 기념한 컨텐츠였는데 사실 저도 좀 좀 급한 시간대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그쵸 뭐 오늘 시청자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한 거라 아마 이거는 근데 제가 오늘 거의 쉬지 않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뭐 요약 편집을 딱히 뭐 할 게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요약 편집을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급하게 올릴 거면 어차피 제가 또 해야 될 작업도 많고 해가지고 오늘 이 영상은 그냥 그대로 무편집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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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